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지구과학 전문가 오지훈입니다. 자, 2023학년도 지구과학원 오지 모의고사 시즌4 마지막 시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23학년도 수능 대비를 위한 전체 강좌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시작되는 강좌인 점 말씀드리고요. 일단 강좌 특징 여러분들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또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전체 커리큘럼에서 가장 마지막 강좌인 점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오지교 신도 여러분들 일단 2024학년도 강좌도 너무너무 열심히 잘 따라오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그 많은 응원과 성원과 사랑에 힘입어서 제가 언제나 부럽무럽 잘 자라고 있다는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체 강좌가 끝낸 다음에 끝인사를 또 한 번 짠하게 가슴 웅쿨하게 또 한 번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이 인사말을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 너무너무 잘 따라오셨고 그래도 아직 마지막 한 걸음이 더 남아있는 점 알아주시고 저와 함께하는 것 외에도 여러분들 스스로 몇 걸음 더 가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수능 전날까지 전날? 그 직전까지 수능이 치러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 의지와 열정을 더욱더 불태워 주시길 바라고 집중력 흐트러지지 않게 그리고 체력적인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체력 관리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 조금씩만 더 생각하고 조금만 더 관심 가지는 그 자체가 아주 결과에 많은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다고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시즌4 특징 뭐 여타 시즌과 별다른 특징에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저희들이 문제를 만들 때 기본 알고 계시죠? 네, 선 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굳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신 다음에 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 얘기 제발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디선가 기출문제가 됐든 EBS 연기교제가 됐든 그렇지 저희들이 어떤 여러분들 풀어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든 문제는 과거에 어떤 출제 사례들이 있었고 그런 정도까지 건드러졌다면 그런 정도 수준 또는 거기서 진짜 반걸음 또는 한걸음 정도 더 나간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겠는지를 가늠하여 문제를 제작해서 만들어낸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은 잘 믿고 따라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음, 지금 이 시점에서 선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시간 낭비와 에너지 소모를 시키는 거거든 그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좋습니다. 선 지키는 거 알아주시고 신유형의 탐구활동 문제, 고난도 문제 이런 건 필요하죠. 뿐만이겠습니까? 어, 어, 이거는 암기가 꼭 돼 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 이 안에 또 골고루 들어있죠. 빈출 주제와 빈출 개념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암기가 강요되는 부분은 빈출 주제가 아닌 게 조금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어, 단 한 번도 안 나왔던 게 갑자기 불속 나왔을 때 그때 또 대처가 안 된다면 난감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신중하게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문제 속에 잘 녹여두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OMR 답안지 있고요. 해설지도 들어가 있어요. OMR 답안지 왜 넣는지 여러분들 알아주셔야 됩니다. 꼭 시간 맞춰서 실전에 걸맞는 수준의 그런 연습과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채점 서비스. 이제는 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시즌4도 채점 서비스가 여전히 제공이 됩니다. 자,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답만 쭉쭉쭉쭉 적으세요. 어, 몇 번 틀렸고, 몇 번 틀렸고, 몇 점인지 바로바로 파악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진행을 해주셔야 대략적인 등급컷, 등급구분점수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수 있고 사실은 여기서의 등급구분점수가 정말 신뢰도가 높다는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등급컷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지만서도 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정도의 문제를 풀었을 때 다른 친구들은 어떤 정도의 느낌이었고 어, 다른 친구들은 점수가 어느 정도였고 그때 본인의 느낌과 본인의 점수는 어느 정도인지를 통해서 상대적인 어떤 위치를 가늠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궁금증?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걸 저희들이 또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래서 어느 정도라도 그런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를 해주셔야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또 해결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여기서의 점수 그리고 어, 남들은 다 어렵다고 했지만 나는 쉽게 풀었어. 어? 그 순간에 작은 우월감을 느끼는 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어, 수능 전날까지도 남들보다 본인이 너무너무 잘하는 줄 알았다가 막상 수능 시험지를 딱 받아들이고 성적표를 받아들였을 때 받아들였을 때 그때 말도 못한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저도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진심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매년 그런 사례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 제가 정말 진지하게 말씀드립니다. 진지하게 어? 궁서체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음, 절대 방심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기고 만장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어, 어느 순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본인의 어떤 어, 본인 스스로의 평가가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음, 그래서 시즌 이제 마지막 시즌까지 온 겁니다. 오케이? 어, 그렇지. 뭐 시즌별 어떤 시즌 저 시간 없는데 어떤 시즌 하나만 풀면 좋을까요? 어, 어... 아, 저희들은 못 고르겠어요. 아, 저희들은 못 고르겠어요. 다 그 문제가 그 문항번호에 시험제 그 자리에 위치한 그 이유가 다 있거든요. 어? 그 보기가 왜 거기에 쓰여져 있어야만 했는지는 다 이유와 사연이 있는 거거든. 아시겠습니까? 그 정도의 어떤 문제풀이를 할 정도의 시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했던 어떤 그런 이유와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담겨있다고. 아시겠습니까? 기가 막히게 하여간 그 위치에 그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 점 알아주시고요. 좋아. 이제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어? 임주현아. 본인이 풀 때는 너무 어려워. 그럴 수 있어요. 음. 그럴 수 있습니다. 어. 좌절하지 마. 어? 어려웠어. 근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만약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다가 수능 당일 날 그날 처음 그런 수준의 문제를 맞닥뜨렸어. 그때가 더 큰일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대처능력이 전혀 안 생깁니다. 멘붕이 온다니까. 어. 따라서 어떤 시행착오를 겪을 거라면 어? 어. 여러분들이 진짜 멘붕에 빠지는 일이 생기게 될 거라면 그런 나름의 시행착오를 미리미리 좀 겪어보고 아.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땐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조금은 더 효과적인 대처가 될런지 에 대해서 한 번쯤 더 미리미리 고민을 해보셔라라는 의도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어. 너무 쉬운데? 그럴 수 있어. 어. 본인의 실력에 따라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이해 가야 무슨 얘기인지? 어. 지난 6월 9월 평가원모교사를 너무너무 쉽게 풀었어요. 하지만 이게 너무 어려울 수도 있고. 어. 요월 9월 평가원모교사는 조금 피크피크 했지만 이 문제를 봤더니 어.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라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다 존중합니다. 그런데 해소 안 될 게 어? 어? 너무 잘 풀리는데? 조심해야 된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어. 문제들을 풀어보면 풀어보기 전에 문제를 딱 읽어보고 또는 자료들을 쫙 눈으로 스캔을 쫙 했을 때 어? 겉으로 느껴지는 아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겠다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다고. 아시겠죠? 그런데 저희들 문제의 특징이 그때 약간은 조금 만만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어도 막상 문제를 하나하나 읽고 따져보면서 문제들을 풀이해보면 이게 또 만만치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몸속 깨닫게 됩니다. 아시겠죠? 설령 다 풀 때까지도 그걸 모를 때가 있어요. 채점을 해보면 그냥 여기저기 난리가 나 있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어. 여기저기 함정이 파져 있을 수 있고 함정에 빠졌다라는 걸 모르는 친구들은 채점하기 전까지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에 대해 무슨 얘기인지 어. 아차 하고 느끼는 건 채점을 해야 느끼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모든 과정을 여러분들이 각자의 느낌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다 한 번씩 수행을 해보시고 그에 따라서 아. 본인이 얼만큼 많이 돼있다라는 걸 느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오케이? 그리고 본인이 이런 포인트에서 부족했고 저런 포인트에서 부족했고 아 이쪽은 내가 공부가 된 줄 알았는데 좀 아니었고 어. 아 생각해보니까 과거에 이런 형태의 문제도 있었지 라는 걸 또 한 번 깨달을 수도 있는 거고 이해 가시겠어요? 복잡한 계산이라든가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아 그때는 이렇게 이렇게 답을 찾아가는 게 저렇게 답을 찾아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어. 고민을 한 번 미리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시겠습니까? 이게 수능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모든 회차에 대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편안하게 잘 풀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수능 지구과학에 있어서 정말 완성되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드릴게요. 끝까지 겸손해 줘야 돼요. 오케이? 6월 9월까지 수능 아 평가원 모의고사까지 잘 보고 마무리 단계 접어둔 분들이 제가 매년 드리는 말씀인데 더 끝까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열심히 안 했으면 결과가 물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안 해서 결과가 안 나왔어. 그러면 별로 이렇게 분하거나 억울하진 않거든요. 그래? 근데 본인이 나름 어떤 상종가를 쳤던 어떤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랜드 정작 수능에서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점수를 받아들이게 됐을 때 그때 진짜 화나고 억울하고 짜증나고 그런 거거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본인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생각하시고 끝까지 겸손하게 여러분들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이 그런 경험을 한 번이라도 했던 분들은 너무너무 뼛속 깊이 공간되는 이야기일 거라고. 근데 한 번도 그런 경험을 못 해봤던 분들이라면 제가 겁주려는 게 아니고 어? 그런 시행착오가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점 여러분들이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들에게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니까. 오케이? 신년만큼 빡! 어? 또는 그보다 조금 더 점수를 잘 받는 게 우리들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 좋아요. 자 활용법 들어갑니다. 시간 맞추셔야 돼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보실 분들은 25분 28분 정도로 시간을 좀 더 빡빡하게 잡아주시고 풀고 검토까지 끝내야 됩니다. 어? 한 번 풀었어. 뭐 OMR 카드 내가 뭐 이거 내가 짬밥이 있지 이거 굳이 거기까지 해야 돼? 됐어. 채점해봐. 어? 틀렸어. 아! 이거 내가 한 번 더 봤으면 내가 풀 수 있었어. 어? 어? 아! 이것도 아이! 내가 다 생각은 잘했는데 답을 잘못 썼네? 사실은 맞은 거야. 그러시면 안 된다고. 어? 제가 누체 말씀드렸죠? 실수에서 잘못된 선택을 해놓은 거 그 순간에 검토를 세 번 네 번 해도 안 보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오케이? 처음 풀 때 집중해서 잘 푸는 게 그게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본인 스스로에게 관대해지지 마시고요. 본인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기준으로 냉정하게 이 문제를 풀고 본인 스스로를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결과에 좌절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 아 내가 이렇게 했을 때는 조금 집중력이 떨어지는구나. 또는 이렇게 했을 때는 어? 이런 문제에서는 내가 좀 부족한 게 있구나. 아 이 주제는 내가 한번 개념편 다시 한번 돌아갔다 와야겠구나. 아 여기는 내가 개념은 다 아는데 아 뭔가 자료해석에 있어서 또는 계산에 있어서 뭔가 부족함이 있구나. 어? 유형별 자료 분석이나 실전 문제에서 문제 한번 좀 왕창 다시 한번 갔다 와야겠구나. 라는 거를 하나하나씩 캐치한 다음에 다녀오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니까 어 좋습니다. 해설지 통해서 1차 내용 점검해 주시고 해설강의 꼭 듣는 거 잊지 마시고 해설강의 안 들으면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이 반에 반에 반밖에 못 챙겨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음 부족한 점 파악하는데 애써주시고 파악했다면 냅둬야 돼? 방치해? 아이고 내가 이만큼 부족했구나. 방차입니까? 아니지. 그것들을 빨리빨리 채워나가서 메꾸는 메우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수행을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아 또 이게 매년 제가 이 시즌이 되면 항상 드는 생각이 비슷해요. 해가 갈수록 더해지는 게 있긴 하고 시즌이 끝나고 나서 아 제가 그때 한 번만 이런 잔소리를 더 할 걸 한 번만 이런 당부를 더 할 걸 이런 생각을 매번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해가 거듭될수록 시즌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이런 본의 아니게 이런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는 점 여러분들 그래요. 다 이유가 있겠거니 라는 생각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좋은 경험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담겨있는 점 알아주시고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잔소리 끝. 자 OT 이 정도 하고요. 네 이제 1회부터 차근차근 저희들이 문제 또 열심히 해설방이 촬영해서 여러분들 강의 볼 수 있게 업로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완강은 2022년 10월달이 다 끝나기 전에 완강을 할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부 해체하는 현장 강의 버전으로 올라가는 게 있을 테고 또 몇몇 부분은 빠른 완강을 위해서 빠른 업로드를 위해서 저희 스튜디오 연구실에서 촬영된 영상으로 올라가는 강좌도 있을 테고 아시겠죠? 그래요. 그런 것들 너무 이렇게 음 이거든 저거든 여러분들에게 다 필요한 도움되는 그런 강좌 일테니까 어 그래요.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예정된 완강 일자에 맞출 수 있도록 애쓰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1회 시즌4 1회에서 뵙도록 하죠. 1회 감사합니다.